자 이번 시간 주택법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 시도의사, 대도시시장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하고 그 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입사, 그리고 시장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1번 문제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39미터에 50호 한옥의 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하냐 그 내용인데 일단 국토교통장과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 첫 번째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이때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 한옥은 5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이때 사업계획 승인자는 국토교통장관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에도 국토교통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이제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할 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330만 제품들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은 국토교통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과 관련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에서 각각 주택을 건설할 때도 국토교통장관이 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해당된 부동산 투자회사의 국가 등이 50% 초과해서 출자한 국가 같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도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관련해서는 주택건설 사업하는 대지면적 규모에서 10만 제품들 이상이면 시도이사 또는 대도시장이고 10만 제품들 이상이면 특별시장, 관여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료시장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로부터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에서는 1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기도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 기도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관련해서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일 때 원래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 중에서는 한옥, 한옥일 때는 50호 이상 또는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택지를 이제 개별, 분할하지 않고 주택, 단독주택 건설할 때도 50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중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재택의 전용 면적 30cm 이상이면서 진입도로 폭 6m 이상일 때는 30세대 이상이 아니고 50세대 이상일 때가 각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공공택지로 구분하지 않고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공택지를 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해당되는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50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주로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50세대 이상입니다. 이때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일 때입니다. 이때는 전용 면적 30.9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때, 이때가 각각 5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토지형 생활주택의 원인주택하고 그 밖의 한 세대인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할 때 이때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0세대 이상입니다. 원인주택은 30세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4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세대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5번은 원인주택은 30세대 이상이고 폭이 6m 이상인 진입도로에 접혀있다 하더라도 3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32번에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일반, 한옥이니까 50호 이상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공동주택 리모닝 할 때는 증가되는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팟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나이인 건 주상복합건축일 때는 건설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세대 수가 300세대 미만 세대 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전체 건물 중에서 주택의 연면적 비율이 90% 이하인 경우 이때는 90% 미만인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제외된다는 건 이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각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과 주택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다고 기도했는데 동일건축물로 건축한다는 게 이게 주상복합건축물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제외 즉,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제외된다는 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부분은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세대별 전용면적 30세대 이상이고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위형 연립주택은 이때는 5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조성사업은 아닌데 대지조성사업은 1만 챕터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4번 주택건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일바른 이제 지방자치단지에는 지역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8000체크미터 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25세대 주택건설 사업 시행한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대인데 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30세대 이상일 때 이때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25세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택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이때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2번은 이제 그 부분은 털렸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합보해야 한다. 기대인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주택공사, 그 다음 지방공사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자, 이거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수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바닥충격원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된 경우 인정기관에게 가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닥충격원 성능 등급 인정과 관련해서 제재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시도의 사단인데 고민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동별로 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관련된 설명은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문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학보하지 못한 대지와 관련해서 적 사용권을 학보하지 못한 대지와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에 3개월 이상 매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때 이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매도와 관련해서 청구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시가에 의해서 매도할 걸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매도 청구할 때 사용권을 95% 이상 확보를 한 경우 이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권을 94%에서 80% 자 여기 사이에 확보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고시를 기원해서 1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에 대해서 각각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도 포함해서 같이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사업주체는 매도를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매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모든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는 사용권을 확보 비율 95%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그거는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죠.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이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 1 10년 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고아 같은 소유자는 지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사업주체가 리모린 주택조합인 경우 이때는 리모린 주택조합 즉 리모린 캐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번에서 3번 답이 돼 있는데 매도 청구는 자주 주체가 되는 분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36번 문제도 매도 청구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일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 대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해서 매도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는 매도 청구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접 중 90%에 대해서 확보한 경우 이때는 모든 소유자 이렇게 돼 있는데 95% 이상 확보했을 때가 모든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좀 전에 했던 내용 여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도 리몰링의 결의에 찬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에서는 4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5번하고 36번 같이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번 문제는 공구와 관련해서 주택단지와 관련해서 공구 공구별로 분할을 하고자 한다. 주택단지 공구 분할을 하고자 하면 전체 세대수가 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 될 때 이때가 가까이 공구를 분할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7번에서는 답은 600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8번 문제부터는 공사 착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사 사업 착수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고 만약에 공구를 분할해가지고 사업 실행하는 경우 이때는 최초 공구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 공구 외 공구는 최초 공구의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가까이 이제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번 문제 사업주책합은 사업계획 승인건자 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른 사업계획 승인건자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책합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2년 이내 공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이 경우 어른 즉 사업계획 승인자는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착수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1년 연장은 해당되는 사유가 끝나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되면 사유 종료일로부터 1년 범위에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범위에서 연장이 아니고 1년 범위에서 연장입니다. 그래서 3번 그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고 만약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사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위 즉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얼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즉 임의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 사업주체 갑위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의 공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최초 공구의 공구와 관련해서는 원래 2년 이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에서 이때는 제외합니다. 이미 최초 공구는 이제 사업에 공사에 시작했으니까 이때는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즉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8번에서는 3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주택법상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은 일단 30호 이상 추상복합으로 건설할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사업계획 승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자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완화된 용적률 중에서 일정 부분 어 완화된 용적률의 30에서 60% 해당 부분을 어 해당되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받는 건 국토위청장관 그 다음에 시도이사 그리고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각각 임대주택을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인수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가장 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1번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2번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위청장관 시장구 구청장 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공급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장구청장은 공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공급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도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나 있는 내용 그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시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준회에서 정한 건축비로 하고 이때 해당되는 부속토지는 인수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율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즉 건설규모에 대해서 인수지사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설한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의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개 추첨 방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각각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주택 건설할 때 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건축사가 감리할 수 있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대 세대수가 300세대 300세대 이상이 되면 건축사 감리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감리와 관련해서 공동감리에 인접한 지역에 2개 이상의 주택 건설 단지가 공동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감리자가 업무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택의 위반사항을 시정할 걸 통지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자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와 관련해서는 7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자한테 보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10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지 못하고 그게 나인 것처럼 건설 엔진이형 사업자가 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가 적용되고 주택법에 의한 감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즉, 주택법에 의한 감리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주택법상 감리자 업무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의 뜻이 문제고 그게 나있는 것이 다 감리자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리언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디겟 시공계획 그리고 예정공정표 시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이다. 그 다음에 리얼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는지의 여부 확인 그래서 거기에 나와있는 네 가지 사항 다 감리자 업무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바닥충격원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대되어 있는데 21회 때 시험 문제인데 그게 지금 5번 인정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생산 1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기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가 그게 나와있는 것처럼 인정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은 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이고 24일 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사용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사용검사나 임신 사용 승인 받은 후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서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 방문 점검 사전 방문 점검 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정당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 신청권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검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여기 점검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각각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품질 점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공품질에 대한 품질 점검 그래서 원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품질 점검 판독되어 있고 이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국가 지방사실단체 그 다음 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이때는 품질 점검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4번 문제는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성이 받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건행이고 2번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때는 사업계획승기권자로부터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승기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그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사업계획승인 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다. 이때는 공사 전체가 완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동별로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도 임시사용승인은 동별로 받도록 되어 있고 이때는 사용검사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용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도 가능합니다. 45번 문제도 사용검사 관련된 내용이고 사용검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시도시사로부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도시사 틀렸고 2번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동별로 사용검사 판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번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팔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에 시공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가 파산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으면 시공 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공자가 하는게 아니고 시공 보증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 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서는 검사기간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봐두시고 그 다음 5번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 받지 아니한 경우 이때 정당한 이유 제출을 요청하게 되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문제 주택건설 촉진에 관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1번은 이제 간선시설 설치고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과 관련해서는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방사시단체가 설치하고 사용금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소유권위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등의 국민주택을 건설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경우만 토지나 건물 등과 관련해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한 사업주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한지방식에서 사업시행할 때 체비지와 관련해서 국민주택 건설할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면 체비지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체비지의 매각가격 양도가격 원칙은 감정평가한 가격이고 85제곱부터 이하면 85제곱부터 이하 임대주택 건설 또는 60제곱부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요하는 토지를 매각이나 임대를 할 때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체에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나 임차했던 사업이 2년 이내 해당되는 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때는 한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차일 때는 계약을 취소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기간 2년 2년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하고 48번 문제는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7번 간선시설 설치는 주택건설 100호 이상 그 다음에 대지조성 1만 1만 6,500 지역도 이상 대지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간선시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의무자가 각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1번하고 2번은 지금 규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게 아니고 설치의무자가 각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각각 틀린 부분 2분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간선시설 설치의무자 중에서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설치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 그래서 3번 이분이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은 설치는 검사 사용검사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설치비용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어 근데 국가가 50% 범위 내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도 간선시설 설치고 어 그게 이제 간선시설에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어 17회대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어 1번은 간선시설 설치내용 중에서 뭐 뭐가 틀리냐 어 단지 안에 기간시설 중에서 간선시설로 인정하는건 가스하고 통신하고 지역난방시설은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도 간선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라인인데 그 부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 있는 내용은 오른설명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지역난방시설에 설치입니다. 지역난방시설에 설치는 공급자가 설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사실산체가 아니고 공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지방사실산체가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고 있는데 국가가 보조한 범위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 고지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 간선시설 설치의 문제에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 18회 때 시험 문제인데 공업화 주택의 인정에 관한 서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 있는 서명 여러분들 다 5번은 설명이니까 그 부분 각각 봐두시고 그 다음에 49번 문제 중에서 그게 ㄷ 공업화 주택의 인정이 있게 되면 인정의 유효기간입니다. 인정 유효기간은 법에서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